이번에는 전인가요? 전. 클로이 젓가락질 많이 늘었죠? 정말 잘 먹더라고요. 입이 커서 그런지 더 맛있어. 되게 예쁘게 먹어요. 예뻐서 예쁘게 먹는 게 아니라 맛있게 먹는 거. 맛있게 먹어, 맞아. 그렇죠, 맛있게 먹는 거. 맛있지? 너무 맛있겠다. 난 서메트 끝나고 갈 때 꼭 공동 오거리 가서 전 먹고. 전 사서가. 꼭 전이 나와, 전이. 맞아, 꼭 전이 나와. 야, 이거는 무조건 맛있지. 버터구이예요. 가브리엘이 원래 음식이 있을 때 다 이렇게 먹어봐 그러면 다 먹었거든요. 약간 주춤하더라고요. 이거 무서워 보여. 비주얼이 안 먹어본 사람들은. 얘기 듣고 보니까 좀 무서워 보인 것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르헨티나는 해산물보다는 소고기. 소고기. 전복은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진짜예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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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o pescado. había muchas cosas de mar. muchas cosas de mar. mucho pescado. a mí me gustó bastante. yo no soy tan fanático de la comida de mar, pero venir y probarla acá fue distinto. porque realza mucho el sabor con otras cosas. 그래서 거의 다 먹는다. a mí me gustó. 그래서 김치. 김치. 아, 김치. 이거 진짜. 저 리얼인데? 김치. 어머 어머 어머. 김치를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 저깎은 되게 잘해요. 괜찮지? 괜찮. calibration? 네, 저는 김치 좋아해요. 우와, 제대로 먹는다. 차수찌인데. 아주 맛있어. 아유, 맛있겠다. 하지만 아직 어려워요. 저는 약간 맛있지만, 좀 어려워요. 우리 밥을 끝냈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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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을 끝냈어요. 아, 그치. 와, 젓가락지? 맞아요. 어렵죠. 사실 우리도 계속 먹다 보면 여기 약간 땡겨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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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더 음식? 네. 더 음식? 네. 요리 나오는 개수의 논란을 봤어요? 넘데? 엔켈리 왜? 어디? 아, 떡갈비. 컴온, 맨. 아, 떡갈비요. 우와, 돼지 불고기. 아, 다른 종류였어, 다. 우와.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 이거? 미트. 네, 미트. 아, 떡갈비 먹고 싶다. 해머. 네. 콩콩콩콩콩. 네, 이렇게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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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치, 딱 맞네. 사실 저리도 비슷하잖아요. 빵만 키우면 햄버거죠 뭐. 그래도 똑같죠 뭐. 오! 나원 씨가 그래도 착하네요. 응. 계속 돌아주네. 네. 김치에는 짭제. 네? 어... 지금 이미지 제일 좋아 보여.